안녕하세요 뽀레입니다 뽀블 오늘의 공학실험원 가니사진기 만들기입니다 그럼 뽀블리와 함께 공학실험을 해볼까요? 사진기 별찌 렌즈 지지대 별찌를 뜯어주세요 뽀블리와 함께 공학실험을 해볼까요? »놈의 기능은 내 소위에 맞게 물어주세요» «놈의 기능은 제작되어 있는 Elizabeth 거예요» «놈의 기능은 내 respect 2일 정도 classes.» «모니들이 맛나요?»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는 선이 있는데 요 점 선대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트레이싱 젤에 9cm 7.5cm로 잘라서 큰 네모난 구멍에다가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렌즈 지지대 별째를 이거와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일단 요거를 말고 고정한 투명 테이프로 손을 잘 맞게 한쪽에서 체중을 붙이고 한쪽에서 체중을 붙이고 그 다음에 큰 네모 밑에 작은 네모 두개에다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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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쪽으로 와서 여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서 요거를 쏙 누르고 요기를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나머지는 이쪽도 똑같이 붙인 다음에 붙인 다음에 카팅기 별지 오드락도 만들어 주세요 그냥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리고 sog 이렇게 붙이고 안 나는 부분에 안 나는 부분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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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오 오 오 그 다음에 렌즈 받침별지 를 떼서 구멍도 뚫어주고 요거의 뒤쪽 부분에 렌즈를 올리고 요거는 투명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요거는 먼저 만들고 요거는 접어서 안으로 넣고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먼저 잘라주고 요기에다가 요거를 쑥 꼽아줄대요 고정해주세요 오! 보인다! 오! 산물들이 다 거꾸로 보이는데요? 우와! 신기하다 오! 오늘 시험 어땠나요? 재밌죠?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오시죠 구독과 좋아요 꾸준 눌러주세요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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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